우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지난주에 못 만나면 맞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글쎄요. 한 달 두 달도 된 것 같아요. 네. 일도 많았고 그동안에 2주 동안. 그러시군요. 자, 오늘도 3명만 줄 건가요, 상을? 네. 더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3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 상부터 우리 한번 빵빨에 올리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임세윤 소장님한테 상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모비하상이고요. 전여욱 전 의원입니다. 네. 이분이 각종 SNS에 독서를 많이 날리잖아요. 뭐, 맨날 비판만 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상의 의미보다 이분이 어떤 공신력이 있고 사실 공인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SNS에서 글 올리면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해. 샛말을 해서. 신기해. 그러니까요. 네. 왜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신기해요. 이분이랑 진중권. 진중권 씨도 그게 신기해요? SNS에 많이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기사가 되는 게 그런 게 참 신기하다. 의도적이라고 봐야지. 네. 그렇게 위해서 본인들이 말도 세게 하는 것 같다는. 마치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분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하여튼 가요. 하여튼 가요. 하여튼 가요. 하여튼 가요. 하여튼 가요. 왜 이 사람 상을 줬어. 네. 제가 불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연일 공격을 전여욱 전 의원이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외모가 점점 북한의 김정은 닮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모 비하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가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명예 요소로 걸면 걸리겠네요. 네. 아마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냥. 성격에. 가만 안 있지. 네. 가만히 안 있겠지만 아마도 또 자기가 발언을 하면 괜히 또 전여욱 전 의원 띄워줄까봐 또 얘기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여욱 전 의원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망원 제조기로 유명하죠. 근데 특히나 최근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는 망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뭐 8월에는 이준석이 독립운동 하다가 징계받았냐. 너는 아니정 꼴 날 뻔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은 정치적 촉법 소년. 그 다음에 이준석은 백화점에서 떼쓰는 철부지다. 내버려두면 엄마 찾아 나설 것이다. 그 다음에 이간질 고자질 선동질 삼종 개꼼수 정치한다 등등.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 더럽게 정치 배웠다. 전직 국회의원 아니에요? 맞아요. 전직 국회의원인데 너무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도 6.15 선언대에서도 침해노인이 서있다가 그냥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망말을 그냥 뭐 섰음 없이 그냥 평상에서 일상처럼 하는 분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막말을 또 이어져 나가는 게 전 사연이 있더라고요. 의도가 있는 거죠. 뭐라고 구석하십니까? 예전에 보면 한때 이 전혁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굉장히 수호를 했습니다. 근처에서 지금 거리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비 씌워주는 거 있거든요 옛날에. 기억나셨죠? 비 오는 거. 뒤에서 우비 씌워주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충성을 다했죠. 충성을 다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홀랑 이명박 후보한테 갔거든요 대선 때. 갈아탔어요? 네 갈아탔어요. 빠르구나. 빠르게 갈아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전혁 의원이 이명박 후로 갈아타고 나서 한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랑 전혁 의원이랑 방송에서 한번 만난 일이 있었어요. 토론회 같은데 근데 전혁 의원 보고 배신자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놓고. 대놓고. 그게 이제 본인이 그때부터 열이 받아서 저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이거 때문에. 배신자는 배신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준석은 박근혜하고 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기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은박한테 갈아타니까 배신자가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 이제 딱 꽂혔는지 계속 이준석 대표를 연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한 외모까지 비하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신윤에서는 좋아하겠네 아주. 완전 윤석열 그거요. 대변인이에요 지금. 전혁이요? 네. 말 끝마다 윤석열 옛날에 후보 시절에도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보고 옛날에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무슨 잘못했냐고 그게 무슨 틀린 말이냐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장관 하나 좀 해볼까 뭐. 그러니까 뭘 지금 뭐가 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계시니까 심심하신지. 그래요. 나 좀 보세요. 얘기하는 건가요. 상도 주는데 뭐. 이런 상을 어디서 받아. 그래서 상 드셨어요.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정신 차려라 상 아닌가. 네. 외모비하. 뿐만 아니라 이주석 대표 보고 외모는 김정은 닮아가고 행동은 이재명 닮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은 외모 그렇지. 그건 칭찬 아닌가요. 이재명 닮아간다는 얘기는. 칭찬이네. 그건 제대로. 제대로 했구만. 절반은 칭찬이 된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더러운 얘기도 많이 했네.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했어요. 한나라당은 대는 자꾸. 또. 초식공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탈당했거든요. 탈당해서 국민 생각이라는 당에서 비례대표로 나갔습니다. 국민 생각. 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배신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가 다른 당에 가서 비례로 출마했지만 뭐 어림도 없는 일이죠. 말 갈아타니까. 친년에서도 이게. 별로 신뢰를 안 하겠네요. 말 갈아타니까. 언제 다시 배신 때릴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을 그렇게 하는구나. 네. 지인들 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참 신기한. 신기한. 대단하다. 동물 같아. DNA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상 갈까요? 네. 두 번째 상 빵빨에 좀 올려주세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피분의 아는 이 사람 같아. 이분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럼 그렇지 상이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장관 없는데 이 사람이 나왔어요. 후보자로. 왜 상을 주셨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65일째 공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김승희 후보자가 사퇴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그 다음에 정호영 후보자가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김승희 후보자. 또 논란에서 사퇴했는데 우리가 기억에 있지만 많은 그동안 사퇴했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른바 보건복지부 컨트롤타워인 수장이 두 달 동안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찾고 찾고 찾다가. 찾고 찾고 찾다가. 아주 귀총이 해주지 그랬어요. 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찾고 찾다가 이분이 이른바 늘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정고시부터 쭉 늘 공무원 하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공무원 생활 오래 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없겠지라고 했더니 달려왔으니까 웬말 웬걸 역시나 역시나 우리 윤석열 정부의 사람은 다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일단은 배우자가 연말정산.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인적공제에 넣었어요. 뭐야. 얼마나? 그럼 167만 원 정도를 공제를 받는데 그거 받으려고 참 늦는가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예요? 더예요. 그러니까 또 더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인적공제인데 특히 돌아가신 아버님을? 네.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런데 그게 또 가능한지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넣어도 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필터가 안 되나 봐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정답을 한다.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은 오래 했으니까 세종시에서 아마 일을 하거나 거주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게 예전에 세종시를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공무원 특별공급을 했었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특별공급을 받으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받죠. 최근에는. 그래서 특별공급 받은 부동산 아파트를 실제 거주를 안 했어요. 거주 안 하고 거기를 이제 전세를 주거나 했던 이런 재테크 사용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안 할 리가 없겠지 그런 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또 추천받지. 그런 거 안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흠이 있어야 돼요. 흠이 있어야 돼요. 흠결이 있어야 돼요. 흠결이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 위장 전입도. 역시. 네. 역시나. 기본을 해야 돼. 3종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3종 세트 해야지 장관이 되는 데니까. 네. 그래서 그 딸이 2006년도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처가 쪽으로 이제 전입 신고를 했는데 그 거리가 이제 1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본인 실거주랑 처가랑. 여기 지역구역, 일단 달라지는 모양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길 건너도 이제 학군이 달라지면 학교가 달라지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 해명은 뭐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가려는 게 아니라 네.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옮겼다 불가피했다. 솔직히 얘기하지.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아이고 참.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거보다 다 아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은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때문에 이사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나쁘고 잘못됐지만 그냥 그래 뭐 이해한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해명이 참 그래요. 그냥 죄송하다 하면 되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때 늘공이었지만 제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사람들은 사과를 안 합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사과 안 하니까. 대통령도 사과 절대 안 하죠. 영부인 여사님도 사과를 안 하죠. 사과 안 하죠. 사과하면 개사과라고 하죠. 아 그래요. 개사과 정도만 하죠. 개사과. 사과를 들고. 사과하면 개사과가 되니까 안 한다. 네. 이 조기웅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언제 해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조기웅 후보가 또 기재부 주신. 이 조기웅 후보가 또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지금 너무 많이 정부의 기재부 출신이 많아서. 이제 이런 모피아에 대한 이런 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덕수 국무촌이 김대기 비서실장.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인 박문규. 등등의 고위공직자 중에서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보건복지부랑. 이게 보건복지부 차관 잠깐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전문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시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같은 이런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 같은 이런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경제관료가 앉다 보면은. 우리가 재정의 논리로만 이런 국정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자꾸만 추천해도 다 떨어지니까. 안 망하고 통과 안 되니까. 그래 야 관료해서 누가 하나 골라봐. 그런데 고른 사람이 또. 청문화하게 되면 또. 많이 나오겠네. 많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예전에 보건복지규제혁신 TF팀장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 의료민영화 발표를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장관인데 예전에 전적이 의료민영화 하면 이거는 좀 꺼림직한 일인 거죠. 국민들이. 그래 알았다. 우리도 지쳤다. 그냥 아무나 해라. 그럴 것 같아. 없어도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잘 돌아가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참. 큰일입니다. 보세이하했던 그 장관이랑 놔둘 걸 그랬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자 우리 세 번째 상은 좀. 아 제가 좋아하는 분이네. 미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 빡빡에 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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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한번 힐링은 해야 되니까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힐링을 하기 위해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상 임은정 검사님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검찰 조직의 민낯을 밝히는 내용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참 연기 있어. 그래서 지금 현직 검사신데도 조직의 내부의 어두운 부분을 당당하게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초판 인쇄 일부 한 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어요. 그래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거의 다 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임은정 검사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짓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과 권력자대 초라한 현실이라고 검찰을 날석에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검사도 있다는 게 반가운 거네요. 그러니까요. 힐링이 좀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검사들은 다 나쁘고 그나마 제일 좋은 검사는 죽은 검사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당당한 이런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이 계신다면 사실 검찰개혁이 굳이 우리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말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임은정 검사하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도 불이익도 받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책을 내면서 검찰 조직의 어두운 면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바른 검찰이 되기를 출간 결심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이 책을 내고 계속 날선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임은정 검사가 정치하려고 저런다. 정치하려고 자꾸 틀려 그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또 그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다 말하겠죠.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또 일가를 했습니다. 정작 정치하러 간 검사는 김웅 의원,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지금 어디 내려가 있습니까? 지금이 무슨... 지방에 내려가고 계십니까? 대구지검. 대구지검. 대구지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 들었으면서 대구로 쫓겨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은 막 이런 인사 불이익 없었다. 안 한다 하지만 대놓고 한 거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검사 지금 힘들겠네요. 네. 검찰 조직리에서 왜 얼마나 또 괴롭히겠어요? 저는 서지영 검사님이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데. 그래요? 네. 서지영 검사님은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같이 한 번 나오세요. 아, 그럴까요? 찾으면서. 서지영 검사님도 인사 불이익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사실 서지영 검사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재인 정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도 보복성 인사를 당했었죠. 얼마 전에 만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만뒀는데. 그만두셨죠? 그만두셨는데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검찰 내부에서 이상한 시선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검사들이 말이야. 이렇게 뭔가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검찰 조직이. 임은정 검사도 상당히 버티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꿋꿋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또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게 힘이 또 될 것 같고. 본인도 이렇게 본인이 책 낸 것 같고.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인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극구 부인하기 싫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독자들의 요청 때문에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사인회를 하는데. 그러면 가봐야겠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많이 응원도 많이 해주고 책도 이제 책 사는 릴레이 이런 것도 있어서 임은정 검사님이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임은정 검사님이 이제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분도 왜 이렇게 자꾸 이분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진중권 전요. 서민. 서민 교수. 이 사람이 또 페이스북에. 심평. 서민. 서민 교수가 예전에 이른바 이제 조극 흑서 냈었던 김경률 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책을 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보수는 죽었는가 좌파 코인탄 정치검사가 쓴 계속 가니마니한 책은 종합 1위도 찍고 잘 파리는데 김경률 책은 아무도 안 산다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라는 이런 웃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는 걸 좀 아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여론이고 국민의 의견인데. 국민의 책 써보기 어려워요. 그 책을 차기적으로 한 거 산다는 거는 액수는 크지 않다 그래도 굉장한 마음을 안 사요. 또 요새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휴대폰을 뭘 많이 보니까 실물 책 사는 일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은 국민이 얼만큼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그 뜻을 존중하고 마음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그때 우리 했잖아요. 네. 글쎄요라 검수자 사주셨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또 어디 나와서 막 우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마음. 힘들어. 감사가 또 연장되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본인보다도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감사원을 고발하기도 하고 한나는 조치가 있다고 하니까 전현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문정 검사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응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문정 검사와 전현희 위원장을 우리 뉴스 커멘터리에서 특히 임세용 소장님이 굿새어라 금순화와 무소의 뿔처럼이라는 사항을 주면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두 분께서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뭐 계획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매주 가는 집회. 아, 집회. 아, 내일 있죠? 내일 또 있습니다. 5시에 청계광장에서. 아마 더 많은 수가 올 것 같은 저희가 예측이 들어요. 지금 뭐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계속 막 뭐를 계속 막 기소하고 이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에는 더 많이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백은중 대표께서는 이번에 주말에 강원도 가신다고. 아, 강원도까지. 이거는 이제 미리 가서 이제 다 해놓고 정국적으로 모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전국 곳곳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퇴진 집회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아하세요? 집회에 일어난 날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집회가 하면 되게 재밌어요. 흐뭇하신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되게 힐링이 되고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에 되게 저도 기운을 많이 얻고 또 최근에 날씨도 엄청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약간 산책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이제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많이 나오세요. 보이나 가신 우리 임세윤 소장님을 신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물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9월 16일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내일은 청기강장에서 5시에 집회가 축불,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축불 대행진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살기도 힘드시고요. 불편하시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만 많은데요. 또 우리가 확인하고요. 또 집회 현장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우리 힘도 납니다. 힘도 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기대와 희망도 가질 수 있다. 나는 혼자 외롭지 않다. 이문정 검사님, 전현희 위원장님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저희 오늘 뉴스 코멘터리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의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